우와 진짜 많다 진짜 많다 나 침 흘리고 있어 그래서 누구와 친해지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찾아갔다 왔어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서 시사회가 끝났습니다 언니 너무 잘 받고 멋있는 것 같아요 큰일 해냈어 누나 요술 파이팅 구혜선 씨 어머님입니다 짧은 포옹 응원 행복하시고 올 한 해 즐거운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혜선 씨 파이팅입니다